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스피디 스티쳐 이 제품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예 어 저는 제가 이걸 배울 때 국내 이 동영상이 없어서 해외 동영상들을 보면서 연속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어 실제로 이렇게 터득하기 까지 상당히 에러점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들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요 어 좀 숙련이 필요한 어 그러한 제품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국내 분들 알아 들으시기 좋게 설명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 결속 방법은요 다른 유튜브 들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구요 어 가죽 같은게 있으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박스 골판지를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죽이라 생각해 생각하시고 어 이해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이렇게 예 어 먼저 실을 일로 꽂아야 되는데요 첫번째 구멍에 꽂습니다 꽂고서 어 이 들어가지 못한 실을 이쪽으로 빼셔야 되요 예 그럴 때는 이 핸들을 뒤로 약간 빼시면 이런 고리가 생깁니다 어 그런데 이 고리가 생기는 거에 밑에 실이 요 실이 되겠구요 그러시려면 어 지금 이걸 빼면 안되니까 밑에 걸 빼시려면 요거를 살짝 누릅니다 이 고리를 살짝 누르면은 실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요실을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겠구요 그리고 이 실은 충분히 내가 재봉할 요 어 모재보다 긴게 좋겠구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묶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좋겠구요 그리고 바늘을 이제 뺍니다 바늘을 빼고 옆에 구멍으로 옮길 거거든요 이제부터 재봉이 시작되는데요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예 이렇게 넣으시고 핸들을 또 살짝 뒤로 빼면은 이런 고리가 또 생겨요 아 여기서부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내가 고리를 이 실을 이 고리로 관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 계속 방 어 끝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동작들이 반복인데 어 같은 구멍으로 넣으셔야지 이거를 막 이 아래 구멍에 넣었다 위에 구멍에 넣었다 또는 뭐 거꾸로 넣었다 앞으로 넣었다 이러면은 나중에 실이 꼬이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작업을 중간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 주시구요 저는 이렇게 고리를 넣었으면 밑에 구멍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의 고리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저는 바늘을 기준으로 지금 밑에 구멍으로 넣었구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런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는 저는 안쪽 구멍이 되겠구요 예 예 밑에 구멍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서 관통을 했 관통을 시켰구요 요걸 잡으셔서 이렇게 살짝 땡겨 주십니다 어느정도 팽팽할 때까지 구멍에 이렇게 넣고 땡기 땡기 시구요 이쪽도 어 뒤에 실이 딸려 나오지 않게 어 처음에는 이 바늘하고 같이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땡겨 주십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묶였거든요 예 그리고 옆에 구멍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이동을 하실 때도 어 다음 구멍에 꽂으실 때도 지금 이렇게 바늘이 실이 꽈배기가 됐죠 이러면 이제 실이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가 됐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풀어 주셔야 되겠구요 그리고 또 다시 관통을 옆에 구멍으로 시킵니다 예 푹 넣어 주시구요 넣으신 다음에 핸들을 살짝 빼면 다시 고리가 생기죠 그런데 저는 아까 고리가 두 개라고 봤을 때 안쪽 고리로 넣기 때문에 지금 생성된 고리는 바깥쪽 고리라 일로 넣으시게 되면은 실이 또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까 바늘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고리를 이렇게 땡겨 주시구요 어 다시 밑에 구멍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어 저는 국내에 이런 설명이 없는 해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이전에 많았었구요 예 그리고 다시 바늘을 빼 주시구요 예 빼실 때도 요 바늘을 처음에 같이 빼시는게 좋습니다 이 같이 앉아 보시면 이 뒤에 실만 풀리기 때문에 바늘을 잡고 처음에 이렇게 팽팽하게 땡겨 주시면 어 이렇게 실이 한 가닥이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못하시면 실이 여기에 두 가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이 꼬인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늘을 뺐을 때 실이 요렇게 단 하나만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정상적인 결속 방법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옆구멍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동일한 방법이에요 예 관통을 시킨 후 핸들을 살짝 뒤로 빼면 또 고리가 생기는데 이번에 두 개의 고리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아랫 구멍이 넣었습니다 위로 넣으시면 실이 꼬이기 때문에 아랫 구멍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도 저는 앞쪽 구멍이 되겠죠 예 바늘을 기준 이렇게 내렸을 땐 아랫 구멍 어 요게 가장 중요한데 요 요 과정을 안 하면은 어 실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재봉지를 할 수가 없구요 어 저도 어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걸 알게 됐어 알게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바늘을 뽑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바늘을 같이 잡으시고 이렇게 지금도 실이 한가닥 됐고 여기에 바늘이 꼬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설명을 듣고 배웠으면 저도 쉽게 배웠을 건데 영어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어 이런 과정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완전히 숙련 되기까지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는데요 예 넣으시고 다시 고리가 생겼죠 어 저는 아랫고 아랫 구멍으로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랫 구멍으로 이렇게 관통을 시키고요 예 그리고 또 잡으시고 땡겨 주십니다 예 바늘하고 같이 잡고 이렇게 땡겼구요 예 지금도 실에 이쪽에 바늘하고 한가닥 빛이 안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무리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구멍 뚫을 건데요 자 예 들어갔죠 마지막 구멍은 고리에 꽂는 게 아니에요 예 마무리는 고리에 꽂는 게 아니구요 요시를 이대로 냅두시구요 여기에서 묶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만큼 안쪽에서 이렇게 실을 땡겨 줍니다 예 어느정도 요정도 길이가 되면 실이 묶이겠죠 예 요기에서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르실 때 잘 자르셔야 되요 이렇게 땡겨 보시고 묶을 수 있는 길이도 확인하셔야 되구요 요쪽을 자르시게 되면은 끈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실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쭉 나온 부분 요부분은 이렇게 잘라 주시구요 그리고 바늘을 여기에서 실을 이렇게 바늘에서 빼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은 묶을 수 있는 어 2개의 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세 번 정도 이 실이 일반 실이 아니구요 어 뭐 가죽을 꾸며놓은 그런 실 인데요 폴리에스테르 성질에 뭐 왁스 처리가 된 그러한 실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묶으면 나중에 풀려 버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무리로 이렇게 마무리는 가위 같은걸로 잘라 주시고 라이터 불로 태워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 어 실이 풀리지 않게 되겠구요 어 그래서 어 요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라이터로 여기 마무리하는 부분은 어 태우는 부분은 생략하겠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라이터로 지져 주시는게 좋습니다 예 끊기 전에 라이터로 바로 하시는게 좋겠구요 예 요런식으로 어 연습을 하시면 되겠구요 예 어디 뭐 책 같은거 제본할 때 그럴 때 써먹기 좋은 바느질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시면 보다 쉽게 어 제가 배울 때 보다는 쉽게 습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어 빅토리녹스 송곳 이라든지 사용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러한 영상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